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 채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만 인사해볼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서 다남다육 채널을 아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자 얘 먹규리 그렇죠 지금 매장에 구독자님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아휴 내가 그때 얼마에 샀는데 억울해 아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여태까지 잘 키웠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먹규리 큰아이 보고 나는 이런 아이를 구매합니다 먹규리 가격 4만원 괜찮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짝대기가 있는데 왜 짝대기가 있냐면 6만원짜리가 4만원인데 포트를 보면 포트가리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자 7.5포트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포트가리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주고 포트가리를 하면 단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기회에 다남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휴 이뻐라 그 미인류 중에서 후레뉴라고 하면 그 로젯 하나에 몇십만원씩 하던 시절을 사실 저는 모르고 말만 전설처럼 들었던 후레뉴 그 유명한 후레뉴 얼마나 묵어야 이제 그렇잖아요 녹색에서 연두색에서 약간 하늘색에서 지금은 핑크빛에 가까운 목둥이 후레뉴 목둥이 2만 5천원 포트는 12cm 포트입니다 완전히 묵었어요 완전히 묵었어요 이렇게 묵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크 아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예쁠 수가 팔아요 얘요 이렇게 굳히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쩜 갑니다 너는 누구냐 크 진짜 멋지죠 끝내주죠 자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 가격은 4만원이래요 물이 약간 차있는 아이들은 조금 커보이긴 하나 색상이 조금 손톱이 덜 야물어졌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얘요 나는 이 아이가 맞아요 플로리 디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플로리 디티하고 약간 색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플로리 디티는 14cm 포트에 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미시멜로 미시... 뭐야 메시멜로 미시멜로 약간 자 보시면 플로리 디티는 핑크 계열에 가깝고 미시멜로는 약간 환타 계열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아인 줄 알았어요 어머 얘 플로리 디티 큰아이네 이랬더니 아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 아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손톱도 다르고 다 달라요 미시멜로 가격은 6만원이고 작은 사이즈가 없더라구요 얘는 6만원 플로리 디티는 2만원 하나만 더 이쁜거 볼까요 구독자님 얘요 진짜 이쁘죠 블루베리 블루베리 음 이쁩니다 12,000원 괜찮았어요 아유 저기 애플킨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12,000원 괜찮았죠 그 다음에 미국 레드마리아 철화 아유 진짜 이쁘다 그죠 멋지다 미국 레드마리아인데 가격대 괜찮다 그죠 만원 자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제클린 20만원짜리 소개했어요 오우 그래도 저렴해요 왜냐면 조금만 더 크면 몇백까지 갔었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좋아졌죠 가격이 하나 둘 셋 종자 갔어요 제클린 종자인데 포트는 9.5포트 제클린 종자이고 포트는 9.5포트 아유 세상에 자 포트는 9.5포트 괜찮았어요? 네 끝내줍니다 응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17cm 포트 합의비라고 합니다 가격은 10만원 응 그 이제 사실 저는 매니아 생활한지가 5년을 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야 합의비가 좋아 그게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나는 사실 뭐 싼가 비싼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오래된 구독자님들이 와서 아니 합의비가 이 가격이 진짜야? 공짜 하나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합의비 17cm 포트에 지금 보면 넘쳐나진 않고 17cm 지름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따름한 포스 합의비 10만원 어머 다남다여 구독자님 구경도 하고 우리가 어제 5월달에 어떡해요 애기들이 계좌 이체하면 눈여겨 눈도장을 탁 찍어놔야지 맞죠? 내 말이 눈도장 탁 찍어놨다가 애들이 계좌 이체하는 달에 아유 너도 나도 다 사야지 자 호주핑크 제가 한가지만 말할게 구경만 하셔요 구경만 저희 정라에 계신 구독자님 구경만 하라고 그래도 꼭 매번 사시니 너무 감사하고 아유 놀대 없다면서 매번 사시는 구독자님 너무 감사해 자 호주핑크 4만원 아유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크으 아유 지금 이래요 제가 한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 덕수에 있는 그 이제 제가 영상 담아드릴 때 호주 핑크 한번만 구경하자면 돈이 얼마짜리인데 구경도 안돼 이렇게 했던 시절이 불과 1년 2년밖에 안된 지금 4만원 아래 하엽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하엽이 그렇지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호주 핑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엘피아인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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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하나 로젯 하나짜리는 가격대가 얼마냐 자구 뿅뿅 나오는 애기는 가격대가 얼마냐 이렇게 아유 세상에 자구도 물드네 그죠 엘샤 2만원 이 아이는 견본이라고 써있어요 예 사진 캡처하시면 예 견본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엘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는 감상을 좀 해요 아유 세상에 자구 입장 나오는 아이 라인 좀 한번만 보세요 라인 한번만 보세요 아유 세상에 내가 이 아이 보고 뿅반 했다오 저희 그 작년 추석 지나고 샘플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 일단 엘파소드림 가격은 8만원인데 저희 매장에 오면 다 안파냐고 그렇게 했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 임페리얼 로즈 어 세상에 얘는 현재 15만원이고 이 아이는 현재 8만원이고 정말로 그 아유 말좀 해지 봐봐 감상좀 하게 라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봉황 손톱으로 휘어지는 보시고 그리고 이 자구가 물글미 예술이에요 물글미 예술 얘는 자구가 유난히 더 많네 근데 구독자님은 자구 없는거 없냐고 아 자구 없는게 없더라구요 오늘 제가 다 뒤져봤어요 임페리얼 로즈 가격 8만원 그래도 그래도 다 많이 하셨어요 얘는 그거예요 저기 그 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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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캬아 토스카넬리 캬아 어 세상에 토스카넬리 맞아요 토스카넬리 8만원짜리 짝대기하고 7만원 아 그러면 나는 이래 아유 구경하잖아 그런데 가격이 세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구경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아이 요를 2만 5천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토스카넬리였어요 괜찮았어요 아유 청수 봐봐 청수 아유 큰 분갈이에서 몇분만 아유 카리스마 그쵸 아유 아주 멋있어요 자 괜찮았어요 그 다음 엔젤 윙금이요 아 다 나갔나 그쵸 잠시만요 색감이 그 엔젤 윙금 엔젤 윙금 끝내주죠 짠짠 짠짠 끝내줍니다 가격 2만원 자 그리고 한가지 50% 할인 하는 상품 아유 이야 엘파소드 림 50% 할인합니다 그래서 6만원에 50%라는 건 제가 직접 다남다육에서 소개한 아이예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나 지금은 워낙 많이 판매됐고 우리가 이제 종작값이 다 빠졌던네. 그래갖고 할인해 주셨어요. 엘파소드림 가격은 3만원.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이 아이 블랙퀸 가격 8천원.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자수정 이도 끝내줍니다. 가격 15,000원. 다남다육 영상이었어요. 네 이어갑니다. 구독자님들 사과꽃입니다. 요즘에 안 가진 사람 간첩이에요? 그래요? 사과꽃의 특장점은 조금만 더 굳혀진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골이 패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골이 패이는 정도로 보여야만이 잘 키웠다. 농가에서는 물론 키웠죠. 자 사과꽃 종자이고 가격은 12,000원. 괜찮았어요? 자 사진 한번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를 착각 누르면 됩니다. 어디 가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세 개를 시켰는데 어머 세상에 두 개 가격밖에 안 돼요? 두 개 가격도 안 됐잖아요. 가격이 엄청 좋습니다. 자 사과꽃. 그 다음에 얘요. 사랑과 전쟁. 다 알아요? 뭐 그래요? 어머 세상에. 이 아이가 사랑과 전쟁이에요. 포트는 10cm 포트이나 대부분에 이렇게 넘쳐납니다. 사랑과 전쟁. 요즘에 그 블랙 라인. 아이씨 검정이라고 하지. 뭐 또 블랙 라인이야. 이렇게 블랙 계열의 아이들이 참으로 예쁩니다. 사랑과 전쟁 가격 12,000원. 10cm 포트이나 예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르면 잠시만요.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애플 퀸. 애플 중에서도 퀸. 가격 12,000원. 저거 진짜. 애플 퀸. 10cm 포트잖아요. 10cm 포트 애플 퀸. 끝내줍니다. 가격 12,000원. 애플 퀸. 가격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어머 내가 이렇게 묵은 아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구가 나오잖아요. 자구 뿡이 있네. 체르니. 이 아이는. 이렇게 고급지고 이렇게 명품이었던 아이를 가격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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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이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자 포트는 어떻게 해요. 구독자님들 제가 종자 포트는. 구독자님들이 아 포트가 5.5짜리 가장 작구나. 체르니 종자 포트에 있어요. 아유 세상에 4만원. 아유 원래 비쌌어요. 아따 그래요. 체르니 하나만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이제 키픽장에. 어떻게 가 어떻게 어떻게. 자 이렇게 이렇게. 손톱이 아주 대단히 야성적이죠. 체르니 종자 포트에 있는 아이 4만원.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 이 아이를 장바구니에 없는 아이 없죠. 자 제클린. 제클린이요. 얘는 그 7.5포트에요. 7.5포트에 있어요. 제클린이 어머 2만 5천이 왜 이렇게 가격감. 자 잠시만요. 제가 있는 아이. 자 한 아이는 포트는 같잖아요. 2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조금만 이제 30만원에서 자리잡아서 조금만 포트가 크면 300만원대까지 합니다. 그런 아이를 우리가 품어서 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늘리고 싶다. 적심하시면 됩니다. 적심해서. 어휴. 자 잠시만요. 제클린 종자. 끝내주죠. 자 얘는 가격은 2만 5천원. 종자이긴 해도 포트는 7.5포트에 있고. 체르니는 종자이긴 해. 종자. 포트에 있긴 해도. 종자라고 하기는 너무나 왕따시만 합니다. 크지요. 체르니는 포트는 종자 포트에 있지만. 자 크기 비교합니다. 체르니하고. 비교되시죠. 제클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와인이.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와인이. 가격 2만원. 포트는 7.5포트. 괜찮죠. 그 다음에 자 로또. 로또는 지금 이 정도는 그래도 싸요. 2만 5천원에서 3만원대 정도 유통하잖아요. 7.5포트에 2만 5천원. 로또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스픈. 나는 레드스픈이 이렇게 이쁜 애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묵은 애 처음 봤죠. 레드스픈 가격은 12,000원. 레드스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에요. 프랭크 어디서 보니까.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래. 야 얼마짜리 있던데. 만원 만원. 프랭크 가격 만원입니다. 프랭크이고 가격은 만원이고 포트는 7.5포트. 하나 더 보고 가요. 구독자님들 헤랜드금이요. 어머 이쁘다. 헤랜드금. 가격 만원입니다. 기다려봐요. 6천원짜리도 갈게. 자 그 다음에 얘에요. 레종. 구독자님들 얘. 레종은 자구도 잘 달지만. 자 하나 둘 셋 쩐 쩐 쩐 쩐 쩐 쩐 이렇게 예뻐집니다. 진짜 레종은 그 장바구니에 다 있어요. 안 하시면 후회하세요. 레종은 잠깐만요. 레종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레종. 자 레종 가격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아이. 그러나 팔지 않는다는 아이. 스파이시. 자 어떤 아이예요. 저 저 저 저 저 짠 짠 짠 짠. 어머 세상에 다.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짠 짠. 이런 아이. 자 스파이시가 얼마에요. 6천원. 이런 아이를. 자 자 자 자. 어떻게 굳혀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19년도 10월 25일 날짜죠. 그러면 합식이다. 두 개를 합식했다. 그때는 이 아이가 한 1 2만원 하나에. 그래서 두아이를 합식해서 이렇게 멋지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스파이시! 스파이시 였어요. 아우 얘는 막 그쵸? 이뻐요.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지곤지 묵동, 군생 묵동, 가격 6,000원이요. 연지곤지 군생 묵동, 가격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스키스 종자 포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5.5cm 포트에 있고 요렇게 종자, 키스키스도 지금 현재 가장 핫, 사과꽃 못지않은 트렌드예요. 없어요? 어머 그래요? 키스키스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 자 키스키스 종자였어요. 이렇게 해서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아이들만 모아모아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다남다육이 가장 자랑하는 쑥쑥이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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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고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니를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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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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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 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 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를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건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자랑은 자랑.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